안녕하세요 샘플티비 담당 BDE 이유입니다. 이번 제품은 캠핑이나 낚시 같은 야외활동할 때 간편하게 챙겨가 요리실력을 뽐낼 수 있게 도와주는 스카비오 코필 세트입니다. 다양한 야외활동의 매력에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캠핑이나 낚시는 장비빨이라는 말처럼 집이 아닌 야외라 매번 챙겨가야하는 물건들이 많다보니 조리기구들을 간편하게 챙겨갔다가 항상 부족해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늘 소개하는 스카비오 코필 세트는 이름처럼 8가지 다양한 크기와 종류가 세트로 구성된 제품이라 프라이팬부터 큰 냄비, 작은 냄비, 손잡이 컵 2개, 접시 2개, 그리고 뚜껑과 파우치까지 2명이서도 충분하게 활용 가능한 알찬 구성인 점이 제일 좋았어요. 게다가 제품부터 손잡이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적이고 불에 녹거나 깨질 위험도 없어서 안전해요. 또 손잡이를 접으면 차곡차곡 겹쳐서 보관이 가능하고 함께 구성된 파우치 안에 쏙 넣어 휴대하고 다니면 이동성이 많은 야유활동에 딱인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스카비오 코필 세트로 맛있는 요리와 함께 감성있는 캠핑 즐기시길 바랄게요. 이상 샘플TV였습니다.